두 번째 초대가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초대가수는요 자, 왕궁의 주인공 헌덕웅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이의 주인공 인자 안녕하세요 자, 어... 저 뒤에 분들은 본인의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권도운이가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오늘 권도운은요 월요일부터 노래기술을 돌아왔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월, 화, 수, 목, 금 오늘 마지막을 여기서 끝내고 저하고 있다가 유튜브 가서 마지막 시간 할 건데 멀리서 왔어요 월요일부터 안동에세요 고흔 고흔 오늘은 마지막 금요일에 한 게 마지막 시간인데 일주일 돌아보니까 어때요? 정말 재미있었고요 분명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흔이가 세상을 상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, 여러분은 몇 살? 열여덟 열여덟 갑자기 옷이 달리지 마세요 열여덟 자, 여기 친구는 열세 살 그러면 열여덟 자인 분들에게 어떻게 부를까요? 시작 누나 봉상 봉상 자, 그러면 1조 봉상 시작 봉상 잘 들었지 2조 시작 봉상 봉상 갑자기 막 더 잘하는 3조 시작 봉상 1조 2조 3조 중에 어느 누님들이 좋은지 이런 중 다 잘하는 다 잘하는 자,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안동에서 와서 이렇게 이 친구를 소개시켜주기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은 후배 제자가 앨범에 대한 친구가 소개를 해줄 수 있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어쨌든 첫 곡으로 왕군이 들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win 황 웩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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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다 내 길이 괜찮을 거야 희망을 꿈꾸는 남의 청춘인이야 인생이 온라인하고 힘이 들어요 내 길은 꿈일까 멈추지 않을 거야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이련할 수 있어요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이다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이다 인생이 온라인하고 힘이 들어요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 내 길이 좋아져 하고 movseason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 내 길은 꿈꾸는 남의 청춘인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이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은 꿈꾸는 나는 청춘이니까 나는 청춘이니까 나는 청춘이니까